다섯 번째로 뜯어볼 제품은 바로 마이크입니다. 로데 비디오마이크 프로 이름도 참 긴데요. 가격은 37만 9천원 무려 40만원에 가까운 마이크인데요. 바로 뜯어볼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여기 이 패키지를 보시면요. 이게 약간 뭔가 TV에서 많이 봤던 방송국 아저씨들이 마이크 위에 달고 다니던 바로 그 마이크인데 한번 뜯어볼까요? 오 마이크 저는 맨날 붓마이크나 와이어리스만 봤지 이렇게 카메라에 탈착하는 마이크는 실제로 이렇게 접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치고는 약간 좀 박스가 좀 부실한데요? 네 우선 이 마이크 한번 보시고 오 근데 엄청 가벼워요. 오 가볍나요? 생각보다 엄청... 오 들어보실래요? 생각보다 엄청 가볍죠? 되게 가벼운데요? 좀 묵직할 줄 알았는데 그 던지시면 안 돼요. 한 해 상하이면 하니까 오 되게 좋은데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우선 이 마이크로는 이게 출시가 2011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튜버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되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건이니 바로 합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저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세요? 똥손입니다. 테라사 다 한번도 레고를 완성해본 적이 없는 전 못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 한번 해보세요. 오 이거 홀어진 건가요? 괜찮아요. 노예 계약하면 되니까요. 아 이거 배터리를 편의점에서 사와야 돼요. 아 진짜 배터리를요? 네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뭐 잘 되겠죠. 40만원짜리인데 저희가 아쉬운데로 어떻게 한번 설치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껴보기라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명은 설치를 못하겠네요? 오 제가 이 카메라를 렌즈 두 개 바디까지 해서 6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얘만 해서 40만원 드디어 100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녹음은 따로 해서 바로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마이크 없이 테스트 영상입니다.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테스트 영상입니다. 네 이번 언박싱 할 제품은 바로 로닌S 짐벌입니다. 정가는 89만 9천원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언박싱을 해볼까요? 이미 크기부터 압도적인 피가 이야 오 웬 07 가방이 들어있는 이야 누가 보면 돈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예상치 못한 비주얼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렇게 비싼 걸 처음 만져봐서 어떻게 까는지를 모르겠네. 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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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열리지 않 오우 우와 안에 망치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요. 더 까면 총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은 기재인데 아 조립식이라고 하네요. 한번 더 빼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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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이게 왜 이러냐면 짐벌인데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게. 와 아주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하겠군요. 아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있을 줄 몰랐네요.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설명서인가? 또 영어로만 써있으면 화가 아주 많이 날 것 같..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 있다 있다. 뭐 있나요 한글이? 네 KR 조립을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은씨가 이걸 조립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번 론인S는 일단 일체형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론인 타임이 12시간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캐논과 소니 이렇게 세 카메라를 제외하고서는 네 네 잘 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게 다 설명해 주세요. 옆에 뚝딱뚝딱 떠요. 캐논, 미콘, 소니 카메라는 촬영과 영상 녹화만 가능한데 파나소닉 GH5 시리즈에서만 포커스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은씨 잘 되고 있나요? 아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아 너 부러질 것 같은 그 느낌 아세요? 너에게야 바로 할 것 같은 느낌? 보이시나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어 몰라 된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빠지지 않아 네 빠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촬영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무게는 어떠세요? 이게 2kg 조금 안되는데 이게 근데 여기다 카메라까지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로 촬영을 못합니다. 카메라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뭡니까? 여기가 돌아가요. 아 아 오메오메 360도 와 죽인다 하자마자 바로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희 바로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마 배터리가 작동이 돼야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아 저희 이걸 또 거꾸로 했네요 환장하게 네 다시 이렇게 험난합니다 약간 신개념 리뷰 아닙니까? 진짜 아무것도 근데 저 진짜 언박싱 영상입니다 진짜 언박싱 날 것 그 자체 네 완성했습니다 이게 완성 맞나요? 아 네 맞아요 기본 각도가 원래 45도인데 전원을 장착을 하면 지침하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조작곡이 정말 심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핑글빙글 돌아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충전을 하고 이따 이어서 조금 더 무빙을 짐벌의 무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제품 마지막 일곱 가지 제가 빌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아 장비가 너무 많아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 바라본 B39 삼각대를 까볼 차례입니다 제일 커요 완전 와 아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즐거우는데 저희가 엄청 고생했어요 얘가 무게가 어마어마해 한번 까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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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왠 침낭이 안에 들어있어 우와 진짜 무거워 이거 진짜 진짜 무거워 이렇게 고군분탄은 언박싱 못들여 이거 뭐 거의 지금 바주카포야 이거 지금 소개만 그냥 안아가 한번 까볼까요? 와 이게 와 이렇게 큰 삼각대는 처음 보는 거 같네요 저도 학교에서 촬영하면서 삼각대 많이 써봤는데 이런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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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오 오 오 우와 네 방금 월급 깎인 소리가 들렸고요 오 오 오 지금 이게 산발인데 보이나요? 산발인데 발 하나에 발이 또 5개가 있어요 이야 이야 여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슈 딱 설치하고 바라본 카메라가 국내에서 삼각대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마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저를 혼내던 사랑의 회초리 같은 그런 사이즈인데 되게 분탁한 걸로 맞으셨네요 저요? 저 맞고자 4대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튼튼합니다 아유 이거 뭐 쓰러질 수가 없어 저 말할 것도 없대 여기 밑에도 너무 튼튼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너무 무겁고요 그쵸 너무 무겁죠 아까 제가 침낭이라고 말한 게 사이즈도 사이즈인데 너무 무거운 감이 있고 두 번째는 80만원이라는 가격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80만원이라는 가격이면 심상치 않은 가격이긴 하죠 아 참는다 사고 싶다 삼각대 멋있다 이거 느낌이 좋아요 네 그럼 저희는 삼각대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일곱개 7개 제품의 언박싱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하게 큰 7가지 제품들 살펴봤고요 이렇게 GH5S 핸드그립 케이지와 이게 128기가 소니 메모리인데 이게 하나에 40만원이나 하는 40만원 맞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 하나에 40만원이라는 이렇게 두개에서 80만원짜리 아까 루믹스 카메라 배터리 배터리는 하나에 54,000원에서 두개 해서 약 11만원 정도에 고급진 셀카봉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930만원 토탈 930만원 정도 되고요 뭐 요정도는 천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가인 제품들도 많아서 뜯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카메라를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인턴TV를 제작하는데 오늘 언박싱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네요 맞아요 이제 대표님께서 잘 찍어보라고 장비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렇죠 물론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데 보컬의 영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 뭐 촬영이랑 기획 다 정욱씨가 하시는 걸로 어 저희는 이 장비들로 이제 다음 영상 열심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